여기도 있다 송울아 요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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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? 오빠 있어! 있어 있어? 대박 대박 야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이런 거 맞아 우와 대박 이게 뭐야 그래 그런게 나온다구요 여기다 이런거 할배소라가 나오는데 그래 그런게 나온다고 대박 일단 담아 와... 다 먹었어요 야! 야! 여기 간다! 여기 간다! 여기 간다! 여기 간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녕하세요! 루가 바다로입니다 오늘은 성문방주제 나왔고요 오늘의 대상어는 낙지하고 할베소라입니다 오늘 물이 많이 빠지는 대사리 물대라서 물이 많이 빠져야 할베소라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물대라 할베소라 보러 왔습니다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출발! 고! 고! 낙지가 하나도 안 보이냐 낙지가 나와라 오늘도 여기는 물색이 지금 아직 안 나와요 물색이 안 나와서 물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물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유형 한 마리 불러 했더니 안 보이네 유형 한 마리 불러 했더니 안 보이네 물이 뿌얘지고 있어서 안 돼 안 보해 안 보여 날씨 얼굴이 보일 때가 됐는데 실실 나올 때가 됐잖아 한 마리 나와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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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완전히 대 엄청나 여기 다리 안에 어디 갔었니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우씨 엄청 오우 엄청나다 와봐 우와 우와 야 다리 근데 많이 떨어졌어 다리가 두 개들 도망갔네 어 뿅 이리 와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번에는 홈아포인트 왔어요 으쌰 으쌰 보이시죠 으쌰 이게 뭐야 홈아십니다 홈아 홈아 홈아세요 오우 요 홈아있어 응 홈아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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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사이즈 봐 오우 대박 크다 사이즈 봐 오우 오우 홈아 이거 하나 더 있다 오우 옆에 여기 응 응 응 쇼쇼쇼쇼 으쌰 오우 여기 응 하나 더 여기 두 개 두 개 이제 할배 소라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야 여기 있다 어디 소라 응 소라 오우 내가 잡아 오우 오우 크다 오우 사이즈 소라 여기 소라 나오나 보다 응 여기 소라 나오나 보다 여기 소라 나오나 보다 소라 보이는 거 보니까네 집중적으로 또 소라를 찾아 봐야 되네 그래야지 뻘을 뒤집어 있어갖고 뻘을 뒤집어 써 있어갖고 살 봐야 돼 소라가 여기야 여기 소라 저번에 여기는 요 부근이라고 응 요 부근 소라 나오는데야 오우 자기야 응 아 소라 으쌰 오우 오우 딸개비도 이렇게 딸개비도 많이 갖고 있어 아까 소라 여기도 있다 소라 요부요부 요부근인데 오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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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오우 야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이런 거 맞아 이런 게 나온다고 여기 여기 이런 게 할배 소라가 나오는 데거든 그래 그래 그런 게 나온다고 어 대박 일단 담아 담아 요 부근에 저런 게 한 번씩 나오는데 저런 게 나오는데 할배 소라를 찾아야 돼 할배 소라 야 할배 소라를 잡아 응 여기 사이즈 야 여기 소도 자기야 응 소라 여기도 소라 어 이제 소라가 막 올라오네 응 지금 못 빠지는 소라 말고 있는데 응 조금 있다가 간주되면 여기 좀 더 나와 응 소라 좁쭉 야 소라 좁쭉 여기 여기 오래된 소라들은 따개비 붙어 있어 여기 너무 작아 짜은 거 말고 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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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를 주세요 할배 소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야 할배 소라를 잡으러 오는 곳인데 짜은 것도 말고 할배 소라 등딱지이가 여기 그렇지 이런 거 그래도 이건 조금 크다 그렇지 이런 거 응 이렇게 소라가 싹싹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여기 할배 소라 한 두세 개씩만 그렇지 야 역시 역시 여기는 할배 소라가 당겨줍니다 와우 할배 소라 오 여기 오 야 사이즈 사이즈 좋아 여기는 소라가 나오면 커 할배 소라들을 잡아야 돼 여기는 할배 소라 잡으러 오는 데니까 할배 소라 하나만 더 잡고 철수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으아 할배 소라야 하네 으아 으아 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할배 소라네 뭐야 이거 오 나온다 알츠 오 사이즈 좋은데 사이즈 좋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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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보그 야 이거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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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 아 아 fol 주꾸미 빼는거 아니 아니야 저런걸 주워야 되는데 어 오 닭이야 주먹 comfort 어 그건 귀여워 으아아 으아 으으악 오늘 완전히 대박이다 와우 오늘 대박이다 대박 알람 울렸다 가자 올라가면서 해 올라가면서 저 눈먼 낙지는 하나 더 잡았으면 좋겠다 야 장어다 장어 야 너는 왜 나왔어? 장어다 장어 새끼 장어 잘 있어라 야 야 야 나와 나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복 들어가다가 다리 잡았어요 들어가는 낙지 대갈낙지 이것도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대박 개는 뭐야? 오 피조개 뭐네 개는 뭐야 피조개 오늘 해로지른 여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배소라 몇개 봤구요 낙지도 보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철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